양춘 대변인 양춘 대변인 양양재국은의 재명 결정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 또다시 발생한 권력형 성호범죄 꼬리자 교상 다시 가겠습니다. 또다시 발생한 권력형 성범죄 꼬리자로 끝내 일이 아닙니다. 어제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지역 5자진의 성범죄 위록부와 2차 가해 그 이후 논란까지 미진 양양자금에 대해 제명결정을 내렸습니다. 파급적이 지속적인 성희롱, 성폭행을 일사하면 가해자의 권력형 성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어서는 안되고 엄벌에 처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만큼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수확한 행동을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박원순 전 시장, 보호도 전 시장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가해자 뿐만이 아닙니다. 잊을만하면 계속되는 2차 가해 역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주게 됩니다. 게다가 가해자의 신청인 양양원은 광주시장으로부터 2차 가해 중단하고 피해자와 접촉 자제하라는 경고까지 받은 바가 있습니다. 양양원에 대해서도 사건의 인지시점과 인지과정, 이후의 2차 가해와 필요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권력형 성범죄에도 매번 홈일 좋은 성인직을만 되풀이하고 형식적인 하과로 어물쩍 넘어가는 이런... 죄송합니다. 소음이 나세요. 지금 같이 가겠습니다. 민주당의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반복되는 권력형 성범죄에도 매번 홈일 좋은 성인직을만 되풀이하고 형식적인 사과로 어물쩍 넘어가려 가다보니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은근슬쩍 개인의 일을 탈로 치고하거나 재명 절차로 할 일은 다했다는 듯이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한테 석고 대제하고 황골탈퇴 수준의 재발 방식책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송영길 대표가 공헌한 혁신과 권화의 모습을 국민들이 지켜볼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